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군산 맛집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군산에 유명한 맛집과 숨은 맛집들을 다녀왔는데요. 군산에는 특색있고 맛있는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군산 여행에서 다녀온 식당들을 영상으로 하나로 모아봤는데요. 먼저 중독통닭입니다. 중독통닭 이곳은 군산 버스터미널 근처에 위치해 있는 그런 통닭 맛집이구요.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 이곳에 포장하러 방문을 하였습니다. 중독통닭은 내부에는 먹을 자리가 없어서 포장과 배달만 되는 그런 동네 맛집인데요. 꽤 맛있는 깨통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가마솥 깨통닭으로 안성주물 가마솥을 사용하고 있구요. 깨통닭 순살 반마리를 포장해 와서 왔습니다. 혼자서 먹을 거니까 이렇게 반마리 포장도 되는 것도 좋았구요. 반마리라고 하지만 양도 꽤 되는 편이었고 깨가 뿌려져 있는 그런 후라이드 치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순살이어서 먹기도 편했구요. 꽤 순슴한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바삭하고 또 양념소스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는 맛을 느낄 수가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곳은 이성당입니다. 이성당 군산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빵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성당 본관 옆에 신간도 있구요. 신간에는 2층에 카페가 있어서 아침 식사하기에도 좋습니다. 이성당 워낙 유명한 곳이어서 많이들 아실텐데요. 본관은 8시부터 오픈이어서 식사하고 나오니까 바로 문 열려 있더라구요. 이성당 모닝 세트를 먹으러 아침에 방문하였습니다. 모닝 세트는 오전에 한정 수량으로 판매하고 있구요. 아침 식사하기 딱 좋은 그런 서양식 식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배추 수프가 아주 인상적이고 빵도 이렇게 두 종류 따뜻하게 계란 후라이까지 같이 나오는데요. 잼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이성당 모닝 세트 소문만 듣다가 처음 먹어봤는데 상당히 아침 식사로 좋은 그런 구성의 세트였습니다. 이어서 또 소개할 곳은 영화원입니다. 영화원은 군산 영화시장에 위치해 있는데요. 물자장으로 상당히 유명한 그런 중국집입니다. 군산에도 또 물자장 맛집이 많이 있는데 영화원이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가 있구요. 물자장 언제나 먹기 좋은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로 나온 물자장입니다. 양도 넉넉한 편이고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 있어서 일반 짜장과는 다른 좀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명발도 적당히 쫄깃하니 괜찮고 해산물도 많이 있고 야채도 많이 들어가 있는 정말 특색 있는 그런 물자장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것은 군산 현지 맛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군산 토베기 분에게 소개받고 방문하게 된 대명 로스입니다. 한우 전문점인데요. 이 집은 정말 한우가 기가 막힌 그런 곳이었습니다. 상차림 주문하면 상차림 상당히 푸짐하게 나와서 좋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등골이랑 생간이 나오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등골은 정말 신선해야지 되는 그런 음식인데 젤리처럼 맛있는 등골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이 육사심이가 정말 예술인데요. 육사심이 거의 생고기인데 정말 질기지도 않고 부드러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양념장 찍어서 드시면은 정말 꿀맛의 그런 육사심이 느낄 수 있고요. 소고기는 이 안창살이랑 갈빗살 1인분씩 주문을 하였습니다. 안창살은 거기에서 이 한우에서 조금밖에 나오지 않는 고급 부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안창살과 갈빗살 둘 다 아 정말 입안에서 녹는 그 맛이 예술이었습니다. 정말 꼭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곳이고요. 이어서 소개할 것은 아침 식사하기 좋은 일회옥입니다. 군산에 오시면은 또 콩나물 국밥 한 번쯤 드셔보셔야 되는데요. 일출옥과 더불어서 유명한 일회옥인데요. 일회옥 저도 이번에 처음 방문해 봤습니다. 항상 좀 일출옥만 다녔었는데 일회옥 이것도 콩나물 국밥 다닐 메뉴로 상당히 좀 맛있고 진한 그런 콩나물 국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밑반찬으로 나오는 고추장아찌랑 깍두기도 맛이 좋았고요. 콩나물 국밥은 좀 뜨거운 편이긴 했지만 적당히 시원하고 칼칼하니 맛있는 맛을 느끼기에 딱 좋은 콩나물 국밥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로도 좋고 해장하기에도 좋은 그런 콩나물 국밥이었고요. 확실히 이 새벽 오픈시간 5시쯤에 방문하였는데 어르신들이든 가족 단위로 아침 식사하러 많이들 방문하는 그런 맛집이었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곳은 수송반점입니다. 군산의 수송반점 유튜브에도 많이 소개가 된 그런 해물짱뽕 맛집입니다. 수송반점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이곳만의 해물짱뽕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정말 이 해물짱뽕 가격 대비 푸짐하니 만족스러운 그런 해물짱뽕 한 그릇 맛보기 딱 좋았습니다. 해물짱뽕답게 해물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해물짱뽕인데요. 큰 새우도 한 마리 있고 바지락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홍합이랑 이 꽃게들도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징어도 들어가 있었고요. 정말 이것저것 다양하게 맛보기 좋은 그런 해물짱뽕의 수송반점입니다. 면발도 기계면인데 수타면처럼 맛이 좋은 그런 면발이었고요. 아 정말 이 집의 해물짱뽕 국물도 딱 좋았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곳은 해성식당입니다. 해성식당은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군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 반지회 덮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반지회 덮밥, 그런 원조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집은 다른 식당과 다르게 상차림이 아주 훌륭하게 나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혼자서 식사하기도 좋았고요. 다양한 반찬들 많이 있어서 한 끼 식사 정말 푸짐하게 하기 좋았습니다. 반지라고 하면은 밴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밴댕이 덮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밴댕이 넉넉하게 양이 꽤 많이 들어가 있었고 야채들과 함께 밤 넣어서 비벼서 드시면 됩니다. 느끼하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상당히 먹기 좋았고 또 밑반찬들 좋으니까 여러가지 밑반찬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하기 좋은 그런 해성식당이었습니다. 해성식당 바로 맞은편에는 군산 비오포트라고 수제맥주 전문점이 있습니다. 이 비오포트 안에는 4개의 각기 다른 수제맥주 전문점들이 있는데요. 피자부터 햄버거까지 다양한 안주들과 함께 수제맥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수제맥주 제조공장이 있어서 직접 만들고요. 군산이 또 보리로 유명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군산 보리로 만든 수제맥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비오포트 안에 있는 4개의 매장 중에서 메인쿵 브루잉에서 수제맥주와 수제버거를 맛을 봤습니다. 6종 샘플러 17,000원에 좀 다양한 6가지의 수제맥주를 맛볼 수가 있는 그런 샘플러 메뉴 있어서 상당히 좋았고요. 맥주들이 정말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좀 여러가지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아주 좋았고요. 이 시그니처 버거도 감자튀김과 함께 세트로 나왔는데 시그니처 버거, 이 패티도 맛있고 누구나 딱 좋아할 만한 그런 맛의 수제버거여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정말 맥주가 술술 들어갔고요. 또 캔맥주도 이 350ml, 4,000에서 5,000원 가격으로 사서 또는 숙소에서 마셔줬는데 역시나 맛있는 맛이 인상적인 그런 코디였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것은 군산복집입니다. 군산복집, 군산이 또 복오가 유명한데요. 여러 복오집들이 있지만 가장 오래됐다고 할 수 있는 군산복집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두 명이서 세트로 드시면 회도 제공이 되는 그런 곳이고요. 저는 혼자 방문해서 밀복 맑은탕, 밀복 지리탕을 주문해서 먹었고요. 밑반찬들도 구성 좋고 먹기 좋았고 밀복이 정말 손질이 잘 되어 있었고 국물이 진하니 해장하기에 딱 좋은 그런 지리탕이었습니다. 국물이 상당히 맛있고 인상적이었고요. 밀복의 쫄깃한 식감도 딱 좋았습니다. 밀복 다 먹고 국물에 밥 말아서 먹으면 정말 시원하고 깊은 진한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지리탕이었습니다. 이어서 또 소개할 것은 장미 칼국수입니다. 군산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식사하러 방문한 곳이 장미 칼국수인데요. 장미 칼국수는 군산에서도 꽤 유명한 칼국수 맛집입니다. 칼국수 맛집이라고 하지만 이 집은 정말 겉절이랑 김치가 상당히 맛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는데요. 저도 또 오랜만에 방문해서 칼국수 한 그릇 맛있게 먹어줬습니다. 이 장미 칼국수,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칼국수의 맛을 느낄 수가 있고요. 다데기 잘 풀어줘서 먹으면 되는데요. 이 멸치 육수의 그런 칼국수인데 명발도 좋고 양도 넉넉한 편이고 함께 먹는 이 겉절이도 정말 맛있어서 만족스러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군산에는 백년가게도 많고요. 이외에 또 여러 식당들 많이 있는데 비내원도 이 땅뽕이랑 볶음밥 맛있으니까 가볼만 하고요. 비내원은 특히 이 내부가 독특해서 영화 등 드라마에도 많이 소개가 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짱뽕 거리에 가시면 비내원 맞은편에 홍영장 있는데요. 이 집도 짱뽕이랑 맛있고요. 또 국제반점도 있습니다. 국제반점도 타짜에 나서 유명해진 곳인데 이것도 짜장면 맛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 이 영화 시장에 있어서 이 영화 시장 쪽에 영화 통닭도 상당히 치킨 맛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 영화 시장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 안젤라 분식이라고 해서 있는데 안젤라 분식은 김밥, 떡볶이, 잡채가 맛있어서 좀 영화 시장 간다고 하시면 한 번쯤 가서 분식 먹어볼 만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신영시장의 홍집인데요. 홍집은 거의 뭐 이런 술만 주문하면 안주가 알아서 나오는 그런 정말 흥겨운 그런 곳입니다. 정말로 군산에는 가볼 만한 그런 맛집들이 아주 많이 있으니까요. 혼자든 가족이든 연인들끼리 데이트하러 가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